개미 투자자들이 참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막강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아주 많이 물린 돈을 넣어갈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참 보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매수한 개미는 100% 물려있는 배신의 주식 어떤 주식일까요? 대부분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이 예상했겠지만 네이버입니다. 국민주의에서 배신주가 돼버렸는데 한참 여러분들 코로나가 기성을 부리던 2021년 7월 달에 네이버의 주당 가격이 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종가가 15만 9천 8백 원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5% 투자자 수 16만 명 평균 단가 27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전부가 다 손해를 봤네요. 100% 네이버 주가 동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주가입니다. 5년 주가인데 보시게 되면 거의 2020년 2019년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진 거죠. 이게 아마 2021년 또 피크였던 2021년 또 7월 30일 주가입니다. 이게 쭉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 분야가 네이버 삼성 SDI LG 하학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올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탑 5번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개인들이 구매를 많이 하신 것은 역사상 최저점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의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주식은 역사상 최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면 그냥 뭐 바닥 없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는 직접 체험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 70% 80%까지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0원 투자했으면 뭐 20원 10원이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뭐 이게 배신주는 네이버 주식입니다. 매일매일이 최저가입니다. 도대체 바닥에 있긴 한 건가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이 팔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이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니까 대개 기관들은 지금 네이버 주식을 대부분 팔고 연기금도 대부분 팔고 개미군단은 계속 주식을 사모으는 거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모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가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사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최근 자료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네이버가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금식을 통한 수익구조가 거의 45%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죠. 지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의 매출 구성 가운데 검색시장이 한 4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검색시장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몇 번 정도 논평을 했죠. 오늘 마침 네이버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여기 나오신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을 맡고 계시는 분이네요. 채치피티가 뜨면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 뜨면 네이버가 망합니까 얘기 돼서 이제 아마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했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한국어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네이버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가 당당히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의 IT 섹션에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지위를 넘보는 빅테크 AI 스타트업 이게 이제 자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퍼플렉스 D 퍼플렉스 D가 구글의 검색시장을 위험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네이버든 구글이든 간에 이 검색의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키 아이디어가 키워드 검색이지 않습니까요. 키워드 검색이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신생 등장하는 오픈 AI 사이 채치피티나 엔스로픽 사이 클로우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 그 다음 퍼플렉스 D의 AI의 퍼플렉스 D 같은 그런 LLM 소위 생성형 AI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검색은 대화형 검색이지 않습니까 대화형 검색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 정권가의 분들이 쓴 뭐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제가 이제 학습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까지는 이 시간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다 그렇게 보면은 이 소위 그 AI 검색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력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위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구글도 타격을 받겠지만 네이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구글도 타격을 받지만 네이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프클로바라는 그런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이 AI 기반한 검색을 자체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빅테크하고 이런 경쟁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지만 그런데 네이버가 가장 여러분들을 의존하는 것이 한국어 특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AI 검색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한국어 특화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이버에서 한국어를 집어넣으나 퍼플렉스 때 한국어를 집어넣으나 구글의 제미나이 한국어를 집어넣으나 간에 검색 결과에 크게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네이버의 AI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하정우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역사 등에 특화된 AI가 바로 네이버 AI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유보적인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근본적으로 네이버의 주요 수익 원인 키워드 검색 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아마 외작의 그런 투자자들은 있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